지금이 저녁 6시 반입니다. 금요일. 지금 갬사골 계곡하고 달궁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한 10분, 20분 정도 걸리거든요. 저녁 문화는 어떻게 지금 야영장은 어떻게 꽉 찼나 사람들이 많은가 한번 그런 것도 볼 겸 해가 바람도 쉴 겸 해가지고 한번 한 바퀴 돌고 와보려고 합니다. 갬사골하고 달궁 쪽으로. 휴가 질도 거의 막 빠진 말이다. 차가 많이 빠져나갔네. 글쎄 올해는 휴가 계획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내년하고는 많이 비교가 돼요. 사람이 없어 사람이. 오늘 금요일이거든. 다른 데 같은데 지금. 아우 이런 데. 차도 엄청나게 있고 사람도 많을 텐데 없잖아요. 다 없어. 다 외국으로 가는지. 어디로 가는지. 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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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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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